어머니가 차려주는 따뜻한 집밥이 생각나는 한상! 적은 양으로 온가족 배를 든든하게 채우는 국요리! 소고기를 넣고 푹 끓여 고소하고 부드러운 미역국과 매콤달달한 양념이 집 나간 입맛 되찾아주는 황금 레시피! 아삭아삭 향긋한 미나리가 들어간 돼지 두루치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신효섭 셰프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의 열정남 김동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효섭입니다! 어서오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정말 요리를 배워두면 몇 끼를 해결할 수 있고 친구도 대접하고 부모님도 대접하고 정말 왕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셰프님! 그래서 오늘 준비한 국물요리 3탄인데요! 끓이는 과정이 정말 복잡하지 않은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정말 전국민이 좋아하는 매니저! 미역을 또 다양하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미역!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요즘 겉미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미역이 좋은 미역인가요? 네 일단은요 미역을 봤었을 때 연분도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보다는 살짝 연분이 제거되어 있는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미역을 불려놨었을 때 이물질이 없이 깨끗한 미역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미역 제가 어제도 SNS에서 미역 잘못 준비했다가 30인분 이렇게 됐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이거 분량 조절이 되게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사실 이 미역국이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메뉴인데 많은 분들이 실패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양을 조절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놨는데요 일단 보시면 지금 앞에 이게 10g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1인분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한 번 하실 때 2.5g 네 한 3g 정도밖에 안 되고요 보통 두 분이 정도 드실 때 한 번 드실 때는 한 5g 정도 해주시는데 그래도 한 번 끓여서 좀 더 먹겠다 하시면은 한 10g 정도 딱 이 정도 이 정도 분리시면은요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양이 분린 양이에요 이 정도 양이면요 이 정도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난 더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요 한 20g 정도 준비한 건데요 20g을 분리시면은 지금 이 정도 양이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거 미역 종류가 다른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분리는 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차가운 물에 분린 상태와 약간 미지근한 물에 분린 상태를 보시면은 미지근한 물에 분리시면 약간 이렇게 점액질이 약간 많이 나와요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차가운 물에 분리시면 되고요 오늘 이 분릴 때에도 조금 요령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분리실 때 제가 이렇게 좀 차가운 물을 좀 준비를 해놨어요 찬물에 분리는 게 좋군요 네 근데 분리실 때 그냥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물에다가 미역을 넣고 많이 분리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소금을 살짝 넣어서 염수로 만들어주신 후에 미역을 빌려주시면은 나중에 요리를 할 때도 굉장히 미역의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금 약간 바닷물로 만들어주는 건가요? 자 그리고 살짝 한번 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미역은요 너무 잘게 자르지 마시고요 그냥 손으로 뚝뚝뚝뚝 끊어질 정도로만 잘라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줄게요 자 물의 온도마다 달라요 하지만 10분이면 충분히 불어나니까요 네 조금 여유있게 1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좀 간편한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시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충분히 10분 이상 제가 불려놨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바로 쓰시면 아무래도 좀 크죠 그래서 좀 잘라서 사용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른 후에도 살짝 한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미역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르실 때는 물기를 꼭 짜서 도마에 올려주시고요 이 미역이 모양이 사실은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주시면 어떤 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먼저 약간 정사각형으로 자른다는 느낌을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잘라도 나중에 볶아놓고 드실 때 보면 좀 큰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약 1.5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잘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가볍게 한번 헹궈주시면 더 좋아요 자 미역을 넣고 아 일단 헹궈야 되는군요 네 미역을 살짝 손으로 주물러주듯이 한번 헹궈주세요 자 이러면은 비릿한 향이 좀 사라져요 자 그리고 체에 받쳐서 이렇게 한 번만 헹구면 되는 거죠 네 헹구실 때 살짝 이렇게 버무려주듯이 약간 이렇게 닦아주시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빡빡 운지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콕콕 눌러가면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장점이 있는 게요 불릴 때는 안 빠져나갔던 그런 이물질들이 한번 더 헹궈주시면 더 이물질도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확실히 미역의 그 특유의 비릿한 향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미역국 정말 생일 때 이벤트로 요리하신다는 분들 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이런 포인트를 좀 알고 계시면 더 맛있게 요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미역국 자, 그럼 첫 번째 요리, 미역국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사실 미역국은 정말 쉬운 요리라고 정말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도마를 하나 주시면 제가 고기의 손질을 좀 할게요 오늘은 어떤 부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양지를 준비를 했고요 양지에 일단은 결을 좀 보고서 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약간 두껴서 근데 저는 소고기 묵국은 좀 두껍게 들어가도 되는데 미역국은 좀 얇게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소고기를 넣잖아요 근데 좀 취향에 맞게끔 해산물을 넣으셔도 돼요 홍합을 넣어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우럭이라든지 가자미 같은 것들을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가자미 미역국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죠 저도 너무 정말 제가 사실 미역국을 정말 좋아해요 미역국을 정말 좋아해서 저는 저희 와이프가 출산했을 때도 제가 먹었어요 저희 와이프는 미역국 절대 안 먹는데 제가 옆에서 다 먹었습니다 미역국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끓이면 끓일수록 저는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몸에도 좋고 맞아요 그래서 원래 임산부들이 철분과 약간의 피를 맑게 해준다는 성분 때문에 푸코이란 성분 때문에 많이 드시는데 이 상태에서 오늘 핏물이 거의 없으니까 바로 조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미역을 먼저 볶을 거예요 사실은 이 미역이 정말 볶으면 볶을수록 맛이 취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거는 이것도 취향입니다 들기름도 괜찮고 참기름도 괜찮아요 저는 들기름을 들기름 넣고요 그리고 이 미역을 푸짐하게 들어갑니다 네 이게 몇 인분일까요? 이게 그릇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식사에 쓰시는 그냥 일반적인 국그릇이면 한 8번, 8그릇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푸짐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실 끓여놓고 또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기 때문에 좀 많이 끓여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국간장 넣습니다 국간장을 미역에 살짝 넣을게요 와 맛있겠다 볶아지는 것만 봐도 맛있겠네요 미역을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저도 흔히 보지 못해가지고 저는 거의 미역국만 있어도 밥 먹는 스타일이어서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는 고기를 같이 넣어줄게요 근데 고기도 뭐 생일 아니면 이렇게 많이 못 넣어서 먹죠 뭐 네 그냥 미역만 넣고 먹어도 담백하니 맛있거든요 맞아요 재료들은 기름을 만나서 못 가지면 확실히 맛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고기만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준비해 놓은 물을 이제 넣어줄 건데요 물만 넣으면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을 부어줄게요 자 만약에 좀 시간이 좀 여유롭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요 물을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 절반만 먼저 부으신 다음에 좀 끓이면은 바글바글 끓이면은 미역에서 맛있는 맛이 쫙 우러나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을 빨리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속도라면은 이렇게 넣는 다음에 어느 정도라도 더 끓여줘야 될까요? 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은 충분히 보글보글 끓고요 그 상태에서 간만 해주시면 끝나죠 예 자 15분 정도 바를바글 끓였습니다 미역에서 나오면 색깔이 이렇게 살짝 탁해지면서 빼앗는 국물이 나는 거 사실 끓이면 끓일수록 이 색깔이 점점 진해져요 그래서 이제 취향에 맞게끔 나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먹고 싶어 하시면 이 상태로 바로 드시면 되고요 난 좀 더 끓여서 먹고 싶으면 더 끓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간을 해볼게요 네 자 먼저 다진 마늘을 넣어줄 건데요 다진 마늘 1큰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아까 국간장은 좀 넣었잖아요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액젓으로 마지막 간을 잡아주시면 돼요 또 액젓 들어가나요? 자 액젓을 1큰술을 근데 이렇게 좀 강한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국간장과 소금으로만 가내주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깔끔하게 드실 때는 더 좋으세요 액젓 들어가면 조미료 따로 넣을 필요 없이 아주 감칠맛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액젓은요 이렇게 한번 끓이면 뚜껑을 열고 꼭 끓이셔야 되는데 그러면 액젓의 향은 좀 날라가고요 맛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한번 액젓 넣고 바로 불을 끄지 마시고요 좀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간을 잡겠습니다 자 이제 담아볼게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미역국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역국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역국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미역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는 얇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불린 미역을 볶아주세요 국간장 소고기도 넣고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물을 붓고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멸치핵젓, 소금을 넣어 간을 해주면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